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이 필요 없는 권혁입니다. 체중이 80이 뭔데? 체지방입니다. 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거는? 이 정도라고? 아니 애가 마라탕만 계속 먹더라고. 꼬바로우랑 마라탕을 계속 먹길래. 자 그래도 작년에 인바 클래식 피지크 노비스 1위. 인바 스포츠 모델 오픈 1위. 지금 이제 이 비시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튜닝하는 이슈도 있어서 그 튜닝 이슈 때문에 운동을 못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체지방 관리라든가 운동이 안 된 게 아닌가. 몸이 좋은 운동 유튜버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잘생긴 유튜버로? 역시 몸이 좋은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얼굴은 장난이고요. 아 전 정말 몸이 좋은 운동 유튜버. 콘텐츠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기획자의 능력이 있어요. 제 모든 콘텐츠를 다 제작해서 제가 하고. 저희가 이 콘텐츠를 흥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저 형 저격도 하고 말한 건 족밥이다. 형 형을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왔다?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대회를 제가 어느 정도 캐리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오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점으로 보면 사실 말한 것처럼 이게 팩트잖아. 콘텐츠 쪽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런 스타성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일에서 몸을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딱 봐도 정말 예를 들어 마랑이나 다른 친구들, 경쟁이 있는 친구들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상, 먹방, 운동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채널 운영하고 있는 GPT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GPT 같은 경우에 운동 유튜버예요. 그리고 지금 물론 먹방이나 이런 걸로 좀 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가 경기도 지삽에 클래식 보디빌딩 178회 1위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예요. 대회에 대해서는. 저분이 진짜 안색이 너무 안색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픕니다. 저도 최근에 결혼해서 신랑이 됐잖아요. 아... 아... 그러네. 아... 아, 소리, 소리.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밖에 일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글씨 쳐보였구나. 자, 지금 콘텐츠가 아까 먹방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면 이 먹방이랑 콘텐츠를 좀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GPT님 채널을 즐겨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이제 먹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한다면 저 같은 구독자들은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하면 다시 좋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살 찌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최대한 많이 찍어두고 찍어두고 와... 이제 올리면서 그냥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나름 전략을 짜 놨습니다. 트포이 님이 이제 워낙에 사람 분석을 잘하시니까 선수들 분들 분석을 잘하시니까 그 저는 경쟁력이 있을지 진짜 솔직하게 여쭙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거의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하면 돼요. 제가요? 네, 농담이 아니라요. 메스에서는 이쪽이 유리하실 것 같지만 이제 오버럴 밸런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권혁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권혁은? 제 리스트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회에 출전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제가 못 만들어내면 진짜 말 그대로 머리 그냥 아예 다 삭발해버리고 먹방도 한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송치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연히 꿈을 크게 가지라고 1등이 목표이긴 한데 저는 일단 무조건 3등 안에는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밑에 밑에? 아니 저 진짜 나 솔직히 올림피아보다 더 재밌어. 약간 이런 대립구도가 등수 이내에 들지 못하면 먹방 영상은 6개월 동안 없습니다. 제 채널의 수익의 80%가 먹방인데 포기하겠습니다. 저 이거는 편집하지 말고 메모 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들어오면 6개월간 먹방 같이 찍고 네 먹방 영상 업로드 아예 없이 광고 아예 다 자르겠습니다. 아니 몸 나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선우 형님이나 용승 씨랑 같이 방송을 하면 물론 당연히 탑 클래스들이랑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여기 벗었을 때 완전 민망한 수준은 아니였어요. 네 맞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보디빌딩을 너무 좋아해서 내추럴 보디빌딩 전문 코칭센터를 이번에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 힘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김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지방량이 82kg에 13.3kg 그리고 그렇게 아주 체중을 키랑 체중을 봤을 때 아주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현재 시합을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몸을 좀 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기탈이 네 네. 어우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센터를 지금 오픈을 했어요. 가장 바쁘죠. 가장 바쁜 시기. 그러면서 또 대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이 가장 제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몸이 최악의 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멘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유튜버로서의 멘탈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었는데 약간 좀 격앙된 감정에서 소통을 하시는 걸 제가 봤었어요. 사실은 저는 시청자도 똑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질타나 비난들이 조금 돌을 넘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 한 번에 솔직한 마음을 터넣는 게 제 인생에선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이 끈다고 제가 새로 시작한다는 그 새 출발을 쇼비 더 바디와 함께하면 정말 기쁘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을 잘 키워가지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어쨌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돈이 잘 들 거고 저는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냥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되었던 것 같고 운동으로 즐겁게 하고 있는 낭만호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지신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집에서 맨날 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몸 관리를 평소에 너무 잘하시는데? 골격근 너무 많으신 거예요. 체지방 지금 8%에 지금 골격근 정도 표준 이상이시고 인바디 결과는 너무 좋고요. 지금 현재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보디빌딩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보신 경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해도를 좀 갖고 계신지 저는 주로 맨몸 운동 위주로 지금은 웨이트랑 섞어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 약간 보디빌딩 하기에 몸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근육이 좀 이렇게 알차게 좀 있고 혹시 가능하시면 보디빌딩 이런 포즈 같은 거 좀 가능하실까요? 근데 제가 포즈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포즈는 제가 할 줄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런 자리에서는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근데 좋은 몸은 아닌데 너무 기대하지 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뒤도 뒤도 한번 근데 제가 진짜 포즈는 네네 하나만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네 포즈를 진짜로 네 저런 캐릭터 신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골라서 저희가 아니 근데 체중이 71kg인데 약간 중량급 이상의 보디빌더 느낌이 나요. 상체에서 가슴, 팔, 어깨 근데 좀 이제 나도 이제 많이 봤을 때 저런 분들의 약간 단점이 전면 광배가 좀 약하거든요.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볼륨감 있는 몸들이 전면 광배가 약한데 손을 한번 이렇게 허리에 대고 가서 한번 펴보실래요? 네 조금 더 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날개뼈를 더 벌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분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 시즌 좋은데? 근데 이제 저게 하체가 사실 진짜 관건이어서 어떻게 될지 하체를 올리기에는 또 나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하체 사이즈를 올리기는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 유료브 채널에 운영하고 있는 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히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연 영상도 춤을 추셔서 가셨어요. 이게 가장 감명 깊었는데 왜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예 아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음 체지방률이 일단 16% 뭐 그런 건강은 다 좋고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군대에서 시작해서 1년 정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 2년 차로 3년 차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랑 찍은 영상을 봤는데 해외랑 몸이 똑같아요 지금 복부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게 벌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관리가 안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몸집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다가 살컵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대회 준비하시면 염두해 주신 같이 하실 코치 분이 따로 계신가요? 해외 형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신분이 있어서 저도 좀 편하게 아는 동생인데 해외가 다이어트를 잘 못해요 이제 그거를 해외한테 배웠을 때 제가 해외 형님한테 배울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저는 운동만 배우려고 합니다. 운동만 배우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형은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이어트는 내가 하겠다 경쟁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뭐 근육의 매스도 더 클 거고 경력도 많고 할 때인데 뭔가 어떤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건 나을 수 있고 내가 이거는 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 대회 영상들을 해외 보디빌더의 영상들을 보는데 가끔 춤도 추시더라고요. 포징을 하면서 다른 참가분들 보다는 구력이 낮지만 강도 있는 다이어트로 무대에서 멋진 포징과 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보고 싶어요. 저는 완전 팬입니다. 다 좋은데 스타스원도 다 좋은데 몸이 보디빌딩 타입의 몸도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자기의 꿈에 더 무게가 있거든요 보디빌딩보다 좋습니다. 바디에 참가할 참가자들은 바로 다음화에 뒤집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